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싶어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동을 쌓고 조촉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 4분 더 해주셔서 589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좀 해주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수험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 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은 좀 혼조 양상이고요. 환율은 계속 약세, 약세라기보다는 좀 내려오는 모양이고 금리는 횡보, 지수는 널뛰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소개 올리죠.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커뮤니티에 질문에서 미아나님께서 해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밑에 이상형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있네요. 승거운 나눔터, 사교육 없는 세상, 남편은 유네스코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더 추가해서 이상형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팔로우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제 골드, 골드에 대해서는 제가 SG님이 영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지타나님께서 유니세프 후원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소련벤님께서 네, 소련벤님께서 네, 그래서 나름 이제 타이밍 좀 잡고 계시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저희 부부는 7년 정도 똑방청 무료 의원, 요셉 의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분, 네. 그 다음에 여기 박진호님께서 어... 자, 그래서 커피 후원 동참하셨고 네, 쭉 그냥 쉬고 계시다고 네, 그리고 30년 넘게 두 곳에 후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박진호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한 네 분 정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씩 또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금리 올려도 집값 상승 전망에 고민 깊어지는 미연준 네, 집값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네.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죠. 네. 자, 이 양반들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지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ECB 가상조사항 자, 해외중시 보시면 네. 자, 고용 절감, 비용 절감, 고용 축소 우버 리프트 네. 앞으로 고용에 대한 얘기 상당히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달리오. 그렇죠? 타슬라 주가 반터막, 정고점 대비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백슬라 뿐만 아니라 10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왜? 이건 세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력주. 세력주는 진짜로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네. 조금만 이상신호만 보이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서학겜의 눈물의 물타기. 그래서 앞으로 이 가격대 천슬라니 뭐 이렇게 개구라치더니 그 가격 안 올 수도 있다. 주의하자. 자, 공매대 전설 마이클 볼이 미증시 추락하는 비행기와 비슷하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잘 좀 보시고. 일장충문 천슬라. 네. 98조 증발. 네. 그래서 이 저기 테슬라가 어떤 세력주이면서도 또 한번 또 버리기 시작하니까 자금이 안 들어오죠. 네.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세력주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어제 있었던 경제. 네. 경제 칼란다에서 경제 일정이었는데 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뭐였냐면 제가 오전에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여기 보면 신규 주택 판매 있죠. 어제 11시에 나온 거예요. 네. 이거. 70만 건이었거든요. 예상이 75만 건이었는데 갑자기 팍 줄었어요. 이거 아마 엘리언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경제 침체 확실히 가는 겁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엘리언님 영상 꼭 가서 좀 보시고요. 저도 이렇게 증거로써 꼭 59만 건. 그러니까 10만 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신규 주택 판매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DR 호튼. 네. 걔네들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 40% 정도 빠져 있는데 주가가. 네. 그러면 미국발 주택 버블 붕괴 신호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하나씩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국채 3연물인데 지금 2.9죠. 자. 지금 3.2에서 지금 2.9 사이에 있는데 만약에 얘가 추세적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내려온다라면 뭔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시장에. 채권 시장에. 네.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9 기억하시고. 자. 요거는 3.1%. 얘도 지금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끝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저점까지 낮아지는 시그널이다. 그러면 어떤 주체가 지금 사는 거잖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한국국채도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에 대한 어떤 알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한국국채 3년물. 네.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자. 10년물 보시면 외국인들. 네. 팔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는 흐름인데 요거는 누가 샀을까요. 네. 기관이 샀을 겁니다. 딱 보면 기관. 네. 기관이 사는 모습이죠. 네.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달러 선물 보시면. 네. 달러 선물은 지금 네. 조금 사는 느낌. 음. 좀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환율은 올라갔을 거고요. 자. ADR값. 거래소. 오늘 72. 네.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가 조금 많지만 10년은 많이 죽었고요. 자. 코스닥. 코스닥도 상승 종목 조금 많지만 10년은 죽었다. 어. 이게 별로라는 얘기죠. 상승 종목수가 많아도. 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에. 환율 코스피 삼성전자입니다. 에. 이제 괴리를 벌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현재. 환율이 1263월이잖아요. 그때 팬데믹 상황 고점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주가도 여기에 있고. 어. 지수도 여기까지 이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결국에는 뭐냐. 이만큼 괴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죠. 이만큼. 음. 이만큼 괴리가 있다. 자. 이건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좀만 팍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그래서. 어. 지금 대비를 하셔야 된다. 경계를 하시고. 자. 아시겠죠. 지금 상당폭 횡보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음. 자. 빅스를 보면. 빅스도 안 내려와요. 여기 밑에. 한 15나 16 사이로. 왜 그러죠. 예. 그만큼. 음. 하락 쪽에. 예. 푸 쪽에. 예. 푸 쪽에. 상당한. 지금 힘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삼십 근처로 갔다 내려오지 않는 이상. 예. 그동안에 모든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코스피가. 폭락할 수 있는. 네. 변동성 예고가 자꾸. 돼 있는 상태고요. 얘가 안 내려오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파동 겸 추세입니다. 자. 추세는 제가 세 번에. 네. 전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추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세. 지금 못 넘고 있죠. 네. 넘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 스타 캔들. 요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 추세를 못 넘는다는 가정 하에. 자. 조만간 얘도. 급락이. 예고 돼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못 넘잖아요. 지금. 여기를. 그러면. 앞으로 추세 상황은. 자. 하나. 둘. 하고. 지금. 만약에 내려온다면. 자. 이 정도 각도로. 예. 밑으로 꽉 박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파동이 형성이 될 건데요. 제가 보는 파동관에서는. 얘가. 자. 둘. 셋. 넷. 다섯. 하나의 A파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정확한. 그 상황은. 또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자. 요거는.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20주와 120주. 데드 크로스. 다음 주면 납니다.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확실한. 대세.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세 하락. 네. 대세 하락.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요. 이제는. 이. 골든 크로스 나오기 전까지. 네. 이 20주와. 그 다음에. 이 120주에.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소동기에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시장은 접근 금지. 네. 자. 그 말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배열. 역배열. 네. 이게. 200. 120일. 60일. 20일. 5일. 네. 지금. 오늘은. 21선에 저항을 받은 겁니다. 진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2620.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붕괴되는. 네. 더 이상 지지 못하고 내려가는 흐름이 생긴다면. 아까 제가 각도. 네. 추세.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추세가 생길 것이다.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큰 반등이 있은 이후에. 대폭락.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배열 상태에서는 절대로 시장은 접근하지 않는다. 자. 그 말은. 네. 20주와 120주가 골든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느냐. 네. 지금 현재. 오늘 1원 60점 떨어져서 1264원. 지난달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라와 있죠. 상승 추세고요. 그 다음에. 자. 기준선 전환선 있고. 후행스펜 캔들 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환율은. 지금 살짝 조정되는 모습이지만.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여기. 네. 이 부분이죠. 1256. 네. 아니면 1260원. 60원대 여기. 네. 63원. 여기를 지키고 나서 또 올라간다면. 네. 올라간다면.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락을 갈 것이고요. 월봉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고점이 여기밖에 없죠. 네. 1597원. 네. 네. 그 다음에 뭐. 한미 통화 스와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말은 쑥 들어갔죠. 자. 그러면. 얘가 잠재적으로 한 1500원까지 간다 보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도 올라간다. 그러면. 네.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 네. 고점을 찍었을 때. 아직은 아니에요. 그죠. 네. 아직은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주봉을 잘 보시고요. 추세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살짝만 조정을 주는 거고. 일봉에서 보시면. 네. 기준선 지지가 보이죠. 절묘하죠. 네. 전환선만 붕괴되어 있지. 자. 후행 스팬.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네. 그 다음에. 확실한 추세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방으로. 그래서. 앞으로 3일 정도 흐름을 보시고. 만약에. 이 저점이 붕괴 안되는. 소위 말하는. 1260원. 또는 여기 갭 있죠. 요거. 이렇게. 보이시죠. 1250원. 네. 요 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요 때 지지하고 올라갔거든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여기도 갭이 있고. 자. 요건 좀 올라갈 때 좀. 좀. 거름직하죠. 요기도 갭인데. 그죠. 추세적으로 내려올 기미가 있지만. 예. 심리적으로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예술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 좀 팔았고. 어. 기관이 좀 샀네요. 그죠. 외국인.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수 조금 있었고. 어. 오늘 항생은. 조금. 음. 강부압. 상해는 조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지수 보니까. 세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강한 편.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종합을 보시면. 네. 물론 금융 투자이들이 많이 샀네요. 네. 5,489억. 음. 자. 외국인들 조금 팔았고. 자. 추위를 보시면. 네. 그죠. 안 들어옵니다. 자. 코스피가 올라 가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현물 수급. 안 들어오죠. 하는 척만 하죠. 자.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비차익. 선물. 콜. 푸트. 미니. 네. 자. 이런 모습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투자 일자. 네. 지금 3조 2천억. 네. 많이 안 들어오죠. 그죠. 확실히. 자. 개인은 뭐. 열심히 뭐. 샀다 팔았다 하기 바쁘고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자. 올.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조 3천억. 팔았어요. 외국인들. 네. 그냥 주구장창 판 겁니다. 기관은 6조 8천억. 그 물량을 싹 다 받은 게 누구예요. 개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물타기성 물량이 아닌가. 진짜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증시자금은 5월 23일자. 월요일자로 봤을 때.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융제 잔고. 그래서 21조 6천억.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 지금 얘가 10조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 거죠. 네. 지금 역사적 고점에서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25조. 그러면 한 5조 빠졌다고 치고. 지금 20% 하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11조 6천억이 빠지면. 그러면 한 40% 더 하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봐도 돼요. 네. 네. 바닥을 볼 때는 뭘 봐라. 융제 잔고를 보자. 네. 융제 잔고. 네. 아직도 심리들이 짱짱하다. 네. 나올 생각이 없다. 시장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중요한 지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삼성이나 다른 HTS에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500원 까였죠. 네. 외국인 기관 팔았습니다. 개인만 사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 여기. 10만 6천원. 이거 붕괴되면 급락을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게. 무슨 파요. 이 파동이. C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락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파. C파. 동. 네. 욕 안 했습니다. C파동입니다. C파. 네. 그래서 지금. 또 거래양 늘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없어지려고 합니다. 반도체.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삼성전자 100원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 많이 팔았죠. 210만 주. 네. 계속 팔아요. 음. 누가 반도체 좋다고. 좋아요. 저는 반도체 좋은데. 이거는 수급의 논리로 접근한다니까요. 네. 자. 어때요. 여기. 네. 월요일날 여기 저항 딱 받고. 그렇죠. 요거. 요기 저항을 딱 받고 내려오면서. 운봉 크게 두 개 떨어지면서 또 운봉. 자. 구름대. 자.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캔들 밑에. 뭐예요. 하락 추세. 그런데 얘는 추세를 상승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얘는 내려오고 있죠. 조만간 다시 바뀐다. 추세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 거예요. 네. 누구를? 삼성전자를. 네. 지금까지 쭉 팔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믿지 마시라. 그래서 지금 여기. 자. 64,500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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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요거. 박스콘. 네. 그래서 여기. 박스콘 하단. 요기를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상당히 재미가 없을 것이다. 급락이 나올 것이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죠. 자. 코스피는 기준선 밑에 있고. 지금 요렇게. 네. 도치 캔들이 뜨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이 안 남았죠. 네. 추세는 횡보 추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후행 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입니다. 자. 코스닥. 마찬가지죠. 기준선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자. 그래서. 러셀은 플러스적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요거서. 박스콘. 어떻게 흐름이 흘렀냐에 따라서. 네.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약하다. 왜.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다. 자. 옵션 포지션 추정에서. 푸트. 네. 푸트. 푸트는 330. 345 기준가에서 보시면. 네. 외국인 매도 쳤는데. 그 밑으로 보세요. 다 매수죠. 네. 그렇죠. 네. 기관은 여기 매수. 하락에 배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상승에 대한 거는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45. 자. 기준가가 얘가 300. 네. 일단 50을 봤을 때. 푸트는 계속 널뛰기고요.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 다음에 콜을 보시면. 콜은 계속 죽는. 네. 이런 시장입니다. 콜이 살아서 올라가야지만. 무슨 장으로? 네. 상승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콜 같은 경우는 행보하잖아요. 그렇죠. 횡보하는 거. 쭉 하락했다가. 자. 단계적으로. 뭐죠. 횡보. 하락. 횡보. 하락. 또 횡보.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야지만.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는데. 얘는 계속 죽여요. 그럼 뭘만 갖고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품만 갖고. 그냥 미친놈 널뛰기듯이 계속 널뛰기만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밑에 보세요. 여기. 외국인들. 물량. 살벌하죠. 음. 이렇게. 지금 옵션 가지고 장난치면서 놀고 있습니다. 자. 푸컬레이션. 거래대금. 똑같구요. 거래량. 조금. 네. 콜이 많았네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좀 보시고. 오늘 좀 올랐는데. 네. 0.57.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중요하죠. 자. 지금 전환선에 딱 걸쳐 있는데. 네. 기준선 밑에 있구요. 후행스팬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올라가자니 그렇고. 이거 횡보 보이시죠. 네.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어요. 네.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몇. 둘. 넷. 여섯. 7거래일제. 평균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갭에 영향을 받아서. 못 흘러가고 있는 상황. 음. 그래서. 앞으로. 337.5. 여기를 붕괴시키면. 지금 살짝 조그만 박스권인데. 네.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구요. 음. 그래서. 어. 지금은. 횡보만 계속되고 있다.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 음. 자. 어. 선불입니다. 자. 은봉이 커졌죠. 자. 200. 아. 357. 네. 여기 종가를 못 넘는 상황.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 쭈뽕. 예. 기준선. 전환선. 저항. 은봉. 후행스팸.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요거 요거 요거. 후행스팸 방향을 보세요. 하락이죠. 음. 그래서. 6월달 이후에. 7월달 요기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는.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요렇게.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 보면. 기준선을 보세요. 네. 횡보. 하락. 횡보. 하다가 또 하락. 또 횡보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 모습. 네. 잘 기억해 놓으시구요. 그 다음에. 요거. 랭코 차트. 자. 방향이. 하락. 추세죠.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세개. 그래서 여기. 열 세개. 열두개. 열네개. 자꾸 왔다갔다만 하죠. 월봉이니까. 자. 주봉 보시겠습니다. 주봉은. 확실한. 하락. 보이시죠. 일봉은. 하락하다가. 지금.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월봉에서. 어. 이런 모습을. 보므로써.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턴 하려면. 이런게 나와야 돼요. 네. 반등. 한달짜리라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등. 그래서 오늘은. 1292개야. 외국인들이. 살 마음이 없어요. 올릴 마음이 없어요. 자. 120. 200. 120. 60. 25일. 밑에. 완전 역배열. 네. 추세. 횡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 선물로 보면. 똑같죠. 추세는 횡보 추세구요.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자. 23.71% 요거를. 깨느냐. 아니면. 여기 61선까지 가느냐. 여기서도 한번 도전했다가. 바로 내려왔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를 믿자. 예. 이동평균을 보니까. 다. 아래로 향하고 있더라. 수세. 무슨 추세. 하락 추세. 자. 외국인들. 수급 어때요. 네. 이때부터. 자. 12월 말부터. 여기 고점 찍고 나와서. 그죠. 몇 개여기에요. 예. 29만 5천 개여. 음.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냐. 예. 여기 보시면. 네. 20만 5천 개여. 한 9만 개여기 정도 매도가 친거에요. 9만 개여기 정도. 많이 내려왔죠. 네. 많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어. 이게 수급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 상승으로 가기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알아보려면. 포지션 추정을 해봐야 돼요. 자. 개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3월 10일부터. 개인들은. 9조 8천억. 어. 조금씩 변하죠. 매일. 그러면 얘는. 상승에 지금 배팅이 되어있구요. 자. 롱 포지션이죠. 음. 하락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자. 기관을 보시면. 에. 기관은. 10. 10. 어. 10조. 아니죠. 1조. 어. 210조인가요. 어. 1조죠. 1조. 네. 자. 애드 롱 포지션. 네. 상승에 배팅이 되어있구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9조 2천억. 네. 많이 팔았죠. 네. 3월 10일부터. 음. 많이 팔았습니다. 진짜로. 셧 포지션. 네. 하방에 배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 이거 올라가기 힘들어요. 네. 아시겠죠. 매도 수량만 2조 3. 아. 2만 3천개약인데. 이거 줄기 많이 줄었지만. 네. 줄기 많이 줄었지만. 현재 전체적인 현물과 옵션과 선물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셧 포지션.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기 힘든 거다. 그러면. 에. 다음 달 만기 때. 네. 다음 달 만기 때를 정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왜. 이거 다 정리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네. 지표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대로. 어.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을 팔로우를 해야 된다. 잘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예. 영상은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번씩 클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건강하십시오.